야, 이게 진짜 진짜 맥이 계곡이다. 와, 진짜 죽이라! 배고픕니다. TV에 니놈, 맛없기만 해 봐줘. 두루! 땡!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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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을 외워줘! 시기! 저 하나만, 우리 여섯 명 중에 한 명만 딱 먹을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개인전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를 내서 가장 먼저 맞히는 사람한테 동탈찬 한 점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나하고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의식이. 이제야 우리가 갈 길이 차질 것 같아. 저는 개인전이지. 오, 냄새! 와!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가실래요? 어, 도제, 도제. 예를 들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렇죠. 아, 어려울 텐데. 자,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쌈! 마이웨! 마이웨! 쌈! 마이웨!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쌈 뭐? 나 쌈 디 하려고 했는데, 쌈 디. 쌈빡밥하게 생각해줘. 쌈 뭐라고? 쌈마웨이라고? 드라마 제목이 쌈마웨이야? 쌈마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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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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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신 것 같아서 딱 한 번만 넘기죠. 뼈, 뼈...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넘기고 와! 사랑의 온정차! 자동차! 사랑의 온정차! 불 abduct! 정답! 그만! 사랑의 온정차! 내가 드라마를 모르나 봐. 사랑의 자동차라 해서 다 모르네. 사랑의 배터리 해야지. 부시착은 노래 제목 아니야? 현빈 나오는 거. 뭐라도 벽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원래 3살 판이잖아. 한 번 딱 하고 이제 그 다음 또 다시 벌레 들어 들어가자. 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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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영! 이야! 쾌걸 남아! 남아! 이야! 쾌걸 남아! 졸음! 준영! 이야! 쾌걸 졸음 아니야? 쾌걸 졸음은 영화지 영화. 이 바보! 맞죠? 주인공이 누구였다? 되게 유명한 드라마인데? 한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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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뜨거워 뜨거워. 진짜 드라마 부릅니다. 맛있다. 동치미 국물도 먹고 싶다. 그렇지? 근데 너무 고소운데? 맛있다. 녹두전이에요? 맞죠? 맞죠? 진짜 고소운데.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 태밤새 앉지 마라 녹두꽃이 아, 녹두! 와, 녹두! 와, 세 개? 소리 봐! 진짜 한 번만! 와, 맛있겠다. 개인전을 하니까 더 잘 맞추시는 것 같아서 개인전으로 한번 전... 개인전으로? 와우! 장면은... 책! 어? 와... 장면은... 장면은... 책! 어? 와... 책은 아이... 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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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으로만 좀 읽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시드니 셀덤에 작게 썼었네. 제목이... 어? 제목이... 시드니 셀덤? 그쪽으로... 자, 제목이... 자, 녹두전 걸고... 책 제목이 이름되깁니다. 좀 쉬워라, 제발. 오반과... 정견! 정답! 오반과... 정견! 정답! 정답! 와, 이거... 이거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이거 아직 조리 중인거죠? 와, 저거 예술로 붙여줬다. 그럼 지금 규현이 형 하나 딴 거네요? 땄지. 뭐 따서 누구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어, 그러면은... 그 대신 오답하면 뺏기기.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그럼, 그럼. 자, 그럼 똑같이 정답하고 바로 정답 외치셔야 돼요. 네. 총균? 총균? 규현! 총균? 규현! 쇠! 정답! 하나 킵했어요? 김? 하나 킵했어요? 김? 규현아! 규현! 너 엄청난 친구구나. 아까 동백버서 내가 실례했어. 총균쇠. 총균쇠. 총균쇠가 뭐야? 총균쇠. 총이랑 균이랑 쇠. 뭐 이걸로 해서 뭐... 세상을 뭐... 쇠는 지현이 와, 너 얘도 한몫했네. 총균쇠. 쇠라고 해서. 근데 또 오답도 나오는 그림이 있어야 하니까 저는 이제 빠지겠습니다. 두 개를 따겠다고? 세 개는 넓고. 정답! 땅은 좁다. 땅은 좁다. 아... 세 개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총근! 아... 총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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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개씩 오고요. 두 장입니다. 자, 이거 강호동 씨 배달 좀 부탁드릴게요. 너희들 몰랐어? 에이... 재밌게 했으면 정답을 맞혀요. 세 개는 넓고 두 개는 좁다 이렇게 했어야죠. 한 개는 많이 부족하고. 뭐야. 저주 되나요? 어? 네. 저 지원이 형. 아... 아까 드라마 모를 때 유일하게 같이 몰라서. 욕 먹을 일 있으면 같이 먹어줄게요. 원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작한 친구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욕 먹을 일 있으면 같이 먹어줄게요. 원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작한 친구 아니죠? 이게... 아지씨? 각지 꺼리 구우니까 바삭바삭해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바삭바삭. 안에서 목은 엄청 씹히는데요? 아래 고기 같은 거 뭐예요? 조직조직한 거? 이게 고기입니다. 녹두 녹두. 고수는 녹두. 처음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잖아요. 와... 우리 세 명만 한 번 무제를 내볼까요? 남편? 지원까지 해주셔야 돼요. 지원! 지원이는 얻어본 거니까. 오마춘 네 명이서 재미를 해보는... 어, 이번에 좀 넘습니다. 개인전. 보너스예요. 네 분입니다. 예, 예, 예. 호밀밭에? 정답! 정답! 오, 꺼핀이! 정답! 정답! 오... 폐 무렵? 땡! 정답! 파수꾼. 정답! 파수꾼이 맞죠? 파수꾼! 파수꾼... 폐주파수꾼! 폐주파수꾼. 야... 폐주파수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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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주는 거였어. 어유, 주워서. 재미로 3명 하면 재미겠다 재미로. 3명! 네, 3명! 지원이 형! 아주 이런 책이 있어 하는 문제를 하나 내주세요. 마쳐 본 거죠? 사...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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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 땡 사피로세 수군 사피로스 언스 언스? 사피 정답 사피 정답 로스 땡 로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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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땡 사피로세 비오 어스 땡 아니 이건 사실 발음인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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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땡 땡 원스 언 거의 다 왔어요 피오 거의 다 왔어요 연스 땡 생각을 해봐 정답 정수군 사피어스 수군 연스 땡 조금만 생각하면 돼 원스가 아니야? 아이고 하나 더 하나 더 아이고 피오 원스 아이고 아니야? 아 뭐야 사피 원스 어디 걸리네 사피 사피 다 왔어 다 왔어 수군이 형이 거의 맞았어 다 왔어 피오 오스 땡 한자가 더 있다고요? 아 정답 사피 엔스 피오 사피 엔스 사피 오스 땡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수군이 형에게 환 획을 추가하고 형한테 환 획을 빼면 돼 땡 우려 정답 사피 엔스 정답 아 엔스예요 정확한 표기가 엔스 빼고 다 왔어 이제 알았어 저는 언스로만 알았어요 호모 사피언스 형 같이 먹죠 감사합니다 유발 하라리 사피 엔스 사피 엔스 사피 우스 사피언스 사피언스 저 train 으아 제시 뭔가 필요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라인을 확인해 주세요 이거 빨리 해야 돼. 아, 여기 언제 올려놨대? 이거 빨리 라인 보세요, 라인. 다 써요? 몇 개까지 쓸 수 있지? 라면 먹고, 아 먹고, 자유 시간. 아, 인정. 이름, 나이. 이름, 나이도 써야 된다는데. 몇 살이지? 내가? 44인가, 43인가? 43이요. 저기까지? 어디 있어? 동야미? 어? 넣을 수 있지, 이거 충분하지. 못해, 이거? 어디야? 백수 찍어야 되나? 그냥 가지다, 백수. 지리다, 백수. 이건 잘못했네. 오, 안 보여. 어디 나와야 돼? 어디, 어디, 어디 나와야 돼요? 햇빛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찾았다. 어? 어? 이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어? 3분대예요.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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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어? 어디 있었는데? 어디예요? 어디야? 어? 뭐야? 나와요, 나와요. 어? 누구야? 나와요. 나 누구예요? 나. 이리 나와. 어? 어? 여기야? 어? 여기야? 어? 어디야? 여기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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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디야! 여기! 어디! 어디야! 여기다 넣어! 넣었어! 넣었어! 나 몰랐다! 넣었어! 어디 있어! 뭐가 이렇게 많아! 왜 하나가 아니야? 에이! 뭔지 확인해 봐요! 이게 뭐야! 다 실패해요? 나 오면서도 여러 개인 줄 몰랐어! 근데 여러분! 희망이 있어! 싼 거? 오! 효지윤! 28세! 내 거에요? 자유시간과 라면 5봉지 밥, 김치, 백숙, 반찬 와! 와! 진짜 쫄았네! 라면 먹고, 아아 먹고, 자유시간! 아, 인정! 어? 밥 넣는 거 몰라? 아니! 점심 드셔도 좋은데 아침이 괜찮네! 아, 박혜숙이 뭐거든! 아니, 이 양치, 쌀이, 어디 라면 있잖아! 어, 그래, 박혜숙이 라면 말고! 짜잔! 와! 맛있겠다! 그럼요! 더 드린다! 네! 자, 들어줄까? 오!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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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장닭, 장닭! 야! 이게 라면이랄지? 오, 라면 너무 맛있다! 라면 너무 맛있다! 아이고, 아쉽다! 장어 소파게에다가! 라면이 진짜로? 여기가 많네! 여기 마사! 괜찮아! 날 같아요 날 좋아해! 바람이 살 물고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뺄게 행복이야! 이런 게 행복이지! 낫어! 어디 있어! 낫어! 첫날 밤이니까 오늘 지리산 오셨으니까 오늘은 지리산 흑돼지 풀코스로 저희 갔습니다. 제육입니다. 제육. 제육 걸고 도전할 종목은 OST. 오늘은 드라마입니다. 오케이. 룰은 아시다시피 한 명 맞히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팀 다 맞히면 다 맞힌 팀이 승. 아, 우린 지금 둘이었는데. 아니야, 잘해. 가면 돼. 자, 갑니다. 첫 번째 노래.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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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클라스! 정답! 올랐어요, 올랐어요! 정답! 올랐어요, 올랐어요! 계속 나와야 돼. 왜냐하면 지훈이가 드라마를 엄청 많이 봐. 영화 드라마를 많이 봐. 왜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문제야. 드라마 제목 맞히면 문제야. 나도. 파이팅! 어? 영상의 시간. 규현! 쾌걸추냐? 정답! 이걸 어떻게 열어? 얍! 이걸 어떻게 열어? 이게 제목은 응급실이고. 아까 했잖아, 아까. 제목은 응급실이고. 아까. 조금만! 오, 저거! 저거! 조금만! 박무!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연인? 드라마 제목을 맞히는 거야? 우와! 오, 다행이다. 이거 지훈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드라마 제목을 맞혀야 돼. 아, 아. 정답! 지금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팀 아니죠? 아닌가 봐요. 우리 팀 성공한 거 아니에요? 기다려. 정답! 호동. 호동. 설계로운 의사생활. 수근. 수근. 응답하라. 1988. 정답!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여 아픈 기억들 모두. 그리고 if we get racist. 호동이 Kun이 nasse"? 왜요? 안 맞혔잖아. 아니야. 이거 지현이가 맞힐 것 같아. 우리가 이기겠다. 지현이 형 그래. 아무거나 얘기라도 할 수 있어. 한 번! 추노! 추노! 정답! 언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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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부드럽다. 저건 먹어야 되는데. 제육은 맛이 없어. 수고! 다음에는 구경해보세요. 돈까스! 돈까스! 소스 추가 가능하죠? 김추가 소스. 이거는 김치도 주셨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는 뭐예요? OST 아니죠? 계속 OST예요. 계속? 아, 또 들어봐요.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뭔지 좀 되게 유명한 노래죠? 대형! 아, 놀부! 놀부! 태양의 후회! 정답! 정답! 형, 우리 편이 나갔는데 표정이 안 죽어요. 아니, 아니,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희망의 끈을 놓치고 아론. 솔리드 아니야? 흥부! 이거 한다고요? 타짜! 아니야! 땡! 놀부! 아론! 놀부! 올인! 정답! 와, 그렇네! 타짜가 올인한 거죠. 올인! 올인!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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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 비슷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유효 스타일인데. 올인! 타짜! 민호 나가고 시스템대로 가자. 어? 이거 그거다. 몰라. 별로 못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준 거야. 그거, 그거. 그거 아까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야, 참아.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준 거야. 그거 아까 나왔는데요? 정답! 슬기로운 의사생활! 눈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준 거야. 그냥 저런 느낌 날아서 내 샴푸 향이 느껴준 거야. 굉장히 그런 드라마 같은 노래인데? 희망적인 밝은 노래야. 정답! 놀부! 벚꽃 앤딩! 벚꽃 앤딩! 드라마가 갑자기 왜 노래 제목을 맞힬래? 노래 제목도 틀렸어! 아 확실하지가 않은데 그냥 내 맘을 말하실 거야 뭐지? 아니 그냥 넘어가는 거 어때? 아니 아니 힌트 잘 볼게 힌트 힌트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난 이게 체질이야 로맨스가 체질 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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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질러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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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먹어 주워먹기 멜로가 체질 멜로가 앞에 나올 줄 몰랐다 로맨스 이쪽인 줄 알았어 아 이거 솔리드 너무 옛날? 아 노래 좋다 이건 아마 3명 다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아마 3명 다 어려울 것 같아 정답! 정답! 슬기로운 의사 생활 언제 가면 뭐 틀겄지 정답! 놀부! 슬기로운 깜빵 생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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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보시죠 아! 앤! 처음 듣는 노래 제이야 제이 제이가 불렀지 제이 목소리잖아 정답! 얘가 알아 힌트 드릴까요? 네 힌트는 뭐 간단합니다 한글자에요 수군 흥무 수군 흥무 어? 흥무 멍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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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 공 정답! 형 뭐 하려고 그랬어? 멍 멍? 멍? 이거 싸이월드 배경음악 해놓은 사람 많았었는데 안재웅! 놀고! 별을 쏟아! 흠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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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은 내 가슴에! 정답! 별은 내 가슴에! 정답! 내가 아는 건데 안재웅 봤죠? 대박이다!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였는데 짱이다 진짜! 제대로 받아 먹었다 나왔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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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어떻게 겠지? 양념도 엄청 맛있어! 아 계란게 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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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처음 본다! 아 이거 진짜! 화이팅! 대신 남기기 없기! 정신은 똑같이.. 어? 피오! 피오! 새기로운 의사생활! 정답! 야 그런 거를! 죽고 가라고 피오야! 죽고 가라고 피오야! 나 계속 쓰시는 의사생활에 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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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규현이 형 빨리 나와요 들었어 이거 들어봤어 전장아 그거 아닌데 정답! 연삼아! 겨울형가 가울동아 내가 나가야 돼 내가 내가 나가야 된다니까 이건 나는 형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들어봤는데 내가 들을 거면 되게 옛날 드라마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형은 나 가질 수 있을 거라 돌보! 모래시계! 승훈! 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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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이 룻동자! 정답! 정답! 그치 맞지? 꼭 돌아갈게 약속해 최재지! 최재찔! 최재치! 옛날 거는 많이 들어봤네, 내가. 포기하지 마요, 파이팅, 파이팅! 흥무! 어, 도깨비.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가 파이팅! 컴예, 파이팅, 레츠 고! 자, 파이팅! 형, 눈떡 쐈다가 때린 걸 알죠? 이것도 내가 들어봤단 말이야, 옛날 거야. 우리 때 노래는, 우리 때 드라마인 것 같아. 이것도 내가 들어본 거면, 옛날 거야. 철거 같아요. 어? 아는데? 아, 노래는 다 들어본 것 같아. 귀엽다. 보지도 않았는데, 노래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규현? 아, 놀부? 놀부. 발리에서 생긴 일? 오! 오! 맞아요? 정답! 그래, 맞지.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이사하세요, 자주 뵙는데. 자주 뵙네요. 자주 뵙네요. 어디서 하시길래 이렇게. 가짜 미쳤어요? 네. 그래서 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아마 빡통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모르겠다. 아, 또 없어요.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처음 듣는 노래도. 노래 들어봤어요? 노래 들어봤어요? 그래요, 맞지? 후렴 들면 다 아실 거예요. 매일 뵙참처럼. 백지영이에요? 그대를 데려다니며. 그대를 데려다니며. 그대를 데려다니며. 그대를 데려다니며. 그대를 데려다니며. 그대를 데려다니며. 이게 시클까지냐. 우리 공연이 이거. 진짜 뭐. 진짜. 와, 미쳤다, 이만. 와, 미쳤다, 이만. 와, 고기가. 약간 돼지고기 느낌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냥. 간에 아가 때문에. 괜찮아요. 사실 이쯤되면 양띵 다 배부를 것 같아서 저희가 맥주를 준비했는데. 민수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좋죠. 이게 뭐예요? 광고는 전혀 아니고요. 요즘은 지역마다 지역 맥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동네 맥주를 한번 사봤을 때. 삼촌 맥주였어요? 엄청 시원해 보이는데. 오, 시원하다. 노동정, 노동정. 이거는 지원이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맞혀야지, 맞힐 수 있는 건 맞혀야지. 다테고리가. 영화입니다. 형부! 형부? 캐리비안 해적. 땡! 아무거나, 아무거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생각나는 거. 그냥 놀고. 그냥 나가? 어벤져스. 난 DC야. 난 DC야. 난 슈퍼맨 쪽이라고. 아쿠아맨이야. 손가락으로. 아니. 송무, 천멜멜. 천멜멜 노래 제목이잖아요. 영화 제목도 천멜멜. 천멜멜 영화도 봐? 천멜멜 영화도 봐? 천멜멜 영화도 봐? 왜이! 멜멜. 멜멜. 또 집어 와, 이거와! 현밀밀이 개봉을 했어? 옛날 영화 아니야? 자, 갑니다. 홍보! 홍보! 이게 캐리빈 회장 아니야? 오! 헤이, 잭스 배런! 이렇게 네가 남아주면 의지 돼. 그래도 좀,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호동이 형만 내가 먼저 나가면 되잖아. 그럼 네가 이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호동이 형 오늘 타율이 좋으셔. 그냥 불러. 넷. 어떻게 해. 상관없는 거 없어? 나가, 나가. 놀부! 놀부! 라라랜드. 정답! 라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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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다 알아! 라라랜드 알았잖아 원래, 그렇죠? 라라랜드는 어디 있는지 알지? 근데 영화를 모르겠지.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요. 이제 정말 또 두 분이 있을게. 놀부! 007! 정답! 정답! 와! 야! 야, 아는 건 한다고. 맥주 맛있어요. 이거 진짜? 이게 뭐냐고. 야, 그것도 지훈이가 해내네. 그래도 막판 이겼습니다. 축하한다. 원래 게임은 막판 이겨야 돼요. electrod domination. 나 숨 안 데가 조글 되고. 후ู어린? 바안... legit. 건 меч, 알려 Crisis.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네한테 족구 신고 아직도 해. 아이 espíritu 할수 있는데, 형 은 commitment에 국산이 toujoursหน cd Ellen 다시 해도 무조건, 다시 해도 지실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이제는 제가 올해. 왜냐면 뷰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제가 올해. 답이죠. 그동안 축구를 했거든요. 오. 어? 너 축구하던데? 니가 무슨 축구야? 3개월 났어. 형. 아니 그러니까. 형이 아직 제가 업그레이드 된 걸 몰라요. 못 믿어온 거야. 자신 있어? 자신 있어요. 다 걸어. 다 걸어. 이걸 어? 지리사나서 죽고 한 번? 지리사나서 죽고 한 번? 지리사나서 죽고 한 번? 지리사나서 죽고 한 번? 내가 자꾸 잘 알았다. 이 스키들 기괴모. 이 스키들. 그럼 중간에 한 번 해요. 아 진짜로. 좋고. 자 10분 후에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아휴. 우선은 지금 민지원이랑 마이너거든요. 킥포인트에 오늘 누가 더 컨디션이 좋냐. 맞아. 지연이하고 민호 중에 컨디션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민호는 아셔야 될 게 컨디션 좋은 사람이 진다고요? 그 팀이죠.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많이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문제에다 쓸 거니까. 너무 무시하시네요 정말. 형 민호 죽고 3개월 했대요. 저 마포구 4기통이에요. 허벅지에서 엔진 소리 나요. 허벅지에서 엔진 소리 나요. 근데 하물리야. 꼬디션도 좋아? 허벅지에서 좋죠. 네. 밥도 먹었잖아. 아침에. 잠을 또 48시간 잤으니. 그래서 걱정해요. 잠을 이틀을 잤어요. 이틀을요. 레고 레고 레고. 인사 인사! 얍삽하긴 하지 마세요 잘하네요 생각보다 오 마이너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아웃! 리그! 리그! 와! 와 이거 그림 나왔어요 아니, 아니, 아니 감각에서 나오는 거야 그거는 되게 좋아하시네 감각에서 나오는 거야 나한테 좋아 인! 인! 에이! 굿굿굿 쉽지 않네 돌아, 돌아! 잘 돌아! 잘 주잖아 서브 비슷하면 안 됐다 안 했지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좀 비쌍다 쏴! 오케이, 마이너스 서브! 마이너스 서브! 마이너스 서브 한 번 제대로 들어가 공감하게! 오! 오! 들어와! 니자 이거! 자! 어떡해! 올라온다! 수고나와 해! 자, 수고나! 어! 나와나와! 어떡해! 오케이! 어! 나와나와! 어떡해! 어떡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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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망했어? 얘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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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앞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형 생각하고 있어 와! 와! 오늘 뭐! 오늘 뭐 컨디션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서브! 지현아 서브! 지현아 서브! 지현이 서브야, 지현이 서브! 지현이 서브야, 지현이 서브! 지현이 좋아! 걷어, 걷어! 그렇지! 어, 좋아! 오! 형이 받아줘야 되나? 밀어, 마이누!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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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 무조건 밀어, 밀어, 밀어! 듀듀듀듀듀! 루! 듀듀듀듀듀루! 듀듀듀듀듀듀듀! 안 해, 안 해! 미나, 살짝! 밀어, 밀어! 아우! 아우! 넘어왔다 아 누구 넘어왔어 넘어왔다 뭐하는 거야? 왜 넘어간 거야? 흘리기 흘리기 자 마쁘다 스토로 오늘 엄청납니다 흘리기 흘리기 호흡이 안 맞았어 호흡이 그렇지 하고 싶은 거 해 넘기셔도 돼요 넘겨야 돼 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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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트 먹었어 2세트 먹었어 좋아요 어 어 5, 2, 3 들어왔어 내가 수비를 한번 가볼까 내가 수비를 한번 가볼까 표정이 지금 비관적인데 레알이다 어...저기가 많이 잘하네요 역시 기 죽지 마요 형 아 기는 안 죽었는데 조금 조금 기가 죽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너무 뒤로 가는 공도 네가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돼 뒤로 가는 거는 뒤에 사람한테 막 믿어주고 그렇게 그게 아니라 알짱거리지 말고 꺼져 어? 어? 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제발 친구야 뒤에 사람은 좀 믿어줘 뒤에 사람은 오케이? 8점점까지는 바짝하죠 그래 그러니까 어 맞죠 11점까지는 바짝 해야 돼 11점이 끝났는데? 그리고 스포츠는 양보하는 게 제일 비신사승인 거예요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돼 하면 돼 오늘 왔어 오늘 왔어 오늘 왔어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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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서브가 너무 너무 위협적인데 아 좋다 아 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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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아 아 한 번 봐주세요. 봐주면 이상해. 이건 한 번. 여기 색 민호는. 우리 속에 봐주면 이상해요. 자, 올드보이 올드보이 올드보이. 자존심과 충식을 걸고. 짜장면에. 영보이의 활약이 빛났지만 올드보이의 괄호고일 때 느끼는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심심한 1호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도전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언제든지 여러분. 저는 이 두 명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는지. 저 너무 일방적인 경기를 통해서 너무 그냥 승부에만 좀 집착하지 않았네. 가끔 과한 승부욕에 집착한다고.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자만했던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자만심이 지나쳐 동료를 패배할수록 있습니다. 자, 패플레이. 차렷! 기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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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6기통, 멋있었어요. 4기통. 4기통. 잘했어. 땡, 땡. 수건이 형. 이게 리치볼에 뻔만 해줘 봐. 자, 지현아. 자, 오른발 아까. 톡 쳐놓고. 왜, 지현아? 찼려고 하지 마. 그 정도가 딱 좋아. 형, 제가 보여드려. 이제 무릎이 아니다. 고, 고. 할 수 있어. 1점 대기, 1점 대기. 1호. 자, 자, 뒤배가 지혜라, 지혜라. 시선상장인데 여기 시선상장. 여기 시선상장.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 봐. 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자. 헤딩, 헤딩. 헤딩, 헤딩. 하나, 떼, 떼, 봐라, 봐라, 봐라. 다시 안 지우가. 다시 안 지우가. 과감하게. 우리 점수 많아. 형, 7점 넘었어요. 우리 점수 많아.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떼, 떼, 떼. 떼, 떼, 떼. 그냥 위로, 위로 뚝 하면 내가 가서 할게요. 야, 너 왜 자신감 있었어? 아직 안 끝났어, 재훈아. 아니, 이러고 붙자고 한 거예요, 형들이랑? 왜? 자리 바꿔, 바꿔. 괜찮아, 괜찮아. 자, 매치 포인트야. 아, 이거 끝났다, 끝났다.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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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다음. 1회, 1회. 강호동 피워줘, 나. 강호동 피워. 힘드네. 호동이 형은 서브만 해도 우리 져. 서브를 그렇게 안 넣어. 야, 그게 실수 한 번 하면 네가 이기는 거야. 그리고 지현아, 뻗지 마. 그냥 그렇게 쭉 밀어둔다고 생각해. 가까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이거 이렇게 해. 알았지? 가까이 있을 때는 앞으로 하고, 민호야, 모자 거꾸로 써. 헤딩으로 하는 게 일단. 헤딩을 할 때, 뒤에서 앞으로는 헤딩을 해야 돼. 제 자리에서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뒤에 있어. 뒤에서 앞에 있는 건 쉽단 말이야. 파이팅! 놔! 언제까지 1점도 못 할 거야! 이길 수 있어! 좋아! 알았지? 네. 감동말만 믿어. 그렇지. 아웃. 아니야, 저거? 인, 인, 인. 인이요? 재기 찾았어 진짜. 야, 민호야. 뭐든지 재기가 기본이야. 왼발. 그렇지. 그게 기본이야. 거기서 들어 올리지만 마. 딱 대고 있어. 됐다. 이거 뒤에서 앞으로 머리. 그렇지! 지현아! 아! 지현아! 이렇게 차면 안 된다니까? 발목! 그렇지. 항상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 너무 멀던데? 네가 안 뛴 거야, 먼 게 아니라. 아, 그래? 제 자리에서 하려고. 컴온! 민호 좋았어. 자, 민호 잘하고 있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민호야. 자! 자신 있게! 그렇지! 됐어! 됐어! 우와! 됐어! 됐다! 이겼다! 접어서 때리는 거를. 이겼다, 이겼다. 자! 잘했어. 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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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민호 기사를 보면서. 민호가. 민호 기사? 오, 기사 봤는데. 그 기사 인상적이었어. 자기가 성공했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 스스로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하네. 잘할 수 있다. 잘 보셨어요. 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폐의 요인이야, 민호. 오십! 오십! 아니, 난 네가. 얘 너무 믿었잖아. 그래서 나도 너를 믿은 거야. 나도 너를 믿었을 때. 너는. 그래가지고 나 숨긴 거야. 여기저기 기숙식 안 넘겨지. 제가, 제가. 어? 진짜? 형, 지금. 아니, 저는 제가 낸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유, 이 정도는 잘 먹었습니다. 아니, 아니. 용서수 형 찢어주세요. 지훈아. 지훈아, 화난 거 아니지? 지훈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알짱거리지 말고 꺼져.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단합대회를 떠나야 되겠다.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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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요 10점짜리 편안하게 한 번 돌아가서 빨리 맞춰버리게요. 편안하게. 오케이. 어? 신동엽 동요? 신동엽 동요가 뭐지? 어, 뭐지? 네, 렛츠고. 동요가 비교해가 동요라. 일단은 뭐 동물욕장 많이 하네, 그거지. 그쪽으로 해가지고 뭐. 뭐 하시려니까? 맞는 거 같지 않아? 동요 배웅에 맞네. 동요 배웅에 맞네. 동요 배웅에 맞네. 맞아. 그럼 지금 단독 선두. 10점, 10점. 골라주세요. 네. 클래식 갑니다. 클래식. 클래식. 10점이요?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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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알겠다, 펌프는. 불면증이지만 꿈을 거요. 불면증. 불면증요? 3, 2, 1. 바이러스. 베토벤의 바이러스. 바이러스랑 작곡은 부터. 베토벤 바이러스. 베토벤 바이러스. 아, 나 뒤에 박탈이네. 작곡가도 맞혀야 돼. 어떻게 알겠어. 캔으로 가지고 가 어? 그렇지? 그런 얘기 그거 아니면 들어볼까요? 그럴 거 같은데? 따라라라라라 아니야 그렇지? 10점 정도 그렇지? 너도 그렇지? 그런 거 같지? 네? 내 말이 맞잖아 이거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이거 이건 너무 잘 알지 이거 테트리스 아니에요? 따라라 장점이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장점이 한 개도 없어요 여의도, 은지훈 씨 부저 진짜 웃기다 3 교양행진곡 무슨 행진곡? 어? 자 행진곡까지는 맞습니다 땡! 아 진짜? 누구지? 가수들 얘기해야 되잖아 모차르트 오! 모차르트 교양행진곡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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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정답! 땡인데 다 왔어요 경태한데 그치? 네 아 천사들의 행진곡 자 작곡가는 모차르트입니다 거기까지 힌트를 드릴게요 자만 자만심이 지나쳐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려요 자 자만심이 지나친 조교현 씨 모차르트의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터키 행진곡 아 좋아 극복하고 있어 오! 10점짜리 2개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80년대 국내가요 10점도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빙고 한번 가야죠 빙고! 붐붐? 남이와 붐붐이잖아 마음이 좋고 짜증을 내요 어? 둘째 장면 네 남이와 붐붐의 인디안 인형처럼 땡! 오! 따단! 와 이번엔 이렇게 틀어야 돼 이제 땡! 와 이번엔 이렇게 틀어야 돼 이제 어 아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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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려 아! 아! 의욕이 넘치는데 되는 게 없어요 비효 씨 남이와 붐붐의 영원한 친구 호동! 선보영에 지나치게 콱! 집착해요! 어? 선보영에 집착해 어? 남이와 붐붐의 남이와 붐붐의 남이와 붐붐의 어? 어? 영원한 친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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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점이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자 잠시만요 은지연 씨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 혼자 불렀어요 나미 나미의 영원한 친구 정답! 와 붐붐이 없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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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영원한 친구 정말이야 어 행복한 마음 정말이야 어 즐거운 일 자 클래식 50 가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자 클래식 50 가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와 뭐죠? 뻥뻥 입조심해야 되겠다 뻥뻥 갑니다 C 뭐예요? P? P? P라는 거예요? P? 괄호 안에 P? P? 네 괄호 열고 P 가로 닫고 네 왜 저렇게 괄호를 달았지? 처음 들어보는데 기춘 문제가 아닌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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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목하고 작곡가도 맞춰야 돼요? 작곡가와 제목 와 작곡가는 와 P? 이거 안 들어봤지? 안 들어 작곡가 작곡가 알려주세요 들어도 모를 것 같아요 모차르트 모차르트 오늘 축하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파티 뭘 축하하는 걸까요? 모차르트 축구 축구는 아닐까? 자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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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심이 넘쳐서 동료들을 종종 위기에 빠뜨려요 모차르트만 다 맞춰 모차르트 모차르트 마술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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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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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아까 끝을 린 거야 뭐야 왜 그렇게 해? 뭘 축하해준다는데 마술피리 뭐야 뭘 축하해준다는데 P가 들어가 있어서 아이 뭐야 P? 피오렌티나 피아노 그런 거 아니야? 뭔지는 알 것 같은데 50점이라서 몇 글자인지 힌트 괜찮잖아 다 같이 몇 글자 힌트 다 같이 모차르트 축하해주는 자리에요 와 축하해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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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 불면증이지만 꼽을 거예요 아예 맞추고 왔어요 불면증 모차르트의 모차르트의 결혼식 피날레 대단한 게 나오지 에포 대단한 게 나오지 에포에 에포잖아 아니에요? 아 피날레? 되게 대단한 건 나올 줄 알았어 피날레? 피날레 아니 괄호 안에 피가 있어서 피 나올래 피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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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혹시 또? 성봉이 형 아까 어떡하지 형 그러면 고정이에요 고정 가야지 성봉이 형 집착해요 자 성봉이 형 집착하네 이리로 가야지 모차르트 모차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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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앙세 네? 피앙세 피앙세 끝이에요? 축하 피앙세 자 누구의 결혼을 축하하는 거예요? 누구의 결혼이에요? 누구의 결혼일까? 가 문제인 거죠 고모의 결혼이에요? 제목이? 몇 글자인지 알려줘면 안 돼요? 자만심이 지나쳐 오 갔어 나 쓸 거 없어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려요 자 자만심이 지나쳐 모차르트에? 모차르트에? 피가로의 결혼 정답!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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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로? 피가로? 모셔 피앙세가 뭐니 피앙세가 피날레 피날레 자 골라주세요 여자리 모자 동료 20점 가겠습니다 이수국 어? 어? 뭐지 이게? 동대문 남... 뿅뿅이가 좋아요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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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체 유지마 불고 승봉이 가기 시작해요 승봉이 가기 시작해요 승봉이 가기 시작해요 방귀대장 뿅뿅이 뿅뿅이 땡! 어? 아니요? 아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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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짠짠 불면증이지만 꿈을 꿔요 자 불면증이지만 꿈을 꿔요 뿅뿅 짠짠 뿅뿅 짜잔 뿅뿅 짜잔 뿅뿅 짜잔 뿅뿅 짜잔 절고 있는 것 같은데 짜잔용 있어 짜잔용 맞아 의욕 넘치는데 되는 게 없어요 자 의욕만 넘치는 표시 뿅뿅이가 좋아요 정답! 와 와 하나 됐네 하나 됐어 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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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은 맨 앞에 나오는 게 제목인가 보다 진짜 그렇지? 그래서 이수군이 좋아요예요? 저는 그런 아 뿅뿅이가 진짜 답은 다 있네 저기 보면은 갔다 어디든 붙이면 되네 저거를 겁나 봐야겠어 이제 겁나 봐야겠어 그러네 저는 민요 남긴 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민요 20점 민요 20점 겨울 너무 포괄적인데 가볼게요 마비즈코치로 짜장을 찾았네요 와 오늘 목표가 어려운데요 이수군씨 자 자 군방 타령 군방 타령 정답 와 자 다들 건강체조 알려드릴게요 덩따기 덩따 얼쑤 덩따기 덩따 얼쑤 덩따기 덩따 얼쑤 덩따기 덩따 덩따기 덩따 덩따기 덩따 얼쑤 얼쑤 얼쑤졌네 얼쑤졌네 덩따기 덩따 할머니도 덩따 얼쑤 이쪽에도 덩따 얼쑤 이거 말하고 정확하게 해 건강박수라고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손목 때려주고요 간절 어깨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덩따기 덩따 얼쑤 이렇게 해가지고 바구니들 뚫고 바람 입은데 이제 군방 타령으로 해줘요 레크리에이션 요한국은희입니다 굉장합니다 아 오늘 뭐 무슨 일이야 클래식 30점 조정뱅이? 조정뱅이네 어? 조정뱅이? 따잖아 조정뱅이? 조정뱅이? 시간 좀 내줘 그건데요 파이마트? 시간 좀 내줘 에르디라는 유명한 분이 에르디 에르디요? 작곡가님이 얘기한 거예요 에르디 제목만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목은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한국말이 제목인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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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입니다 정답은 다섯 글자고요 아 무슨 노래? 다섯 글자요? 네 아 아 아 아 아 왜 조정뱅이가 힌트지? 아 아 아 아 어 자만심이 지나쳐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려요 자 종종 위험에 빠뜨릴 조정뱅이 씨 술 술꾼의 노래 아니 아니 술꾼의 노래 땡 장점이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자 장점 없는 유현 씨 삐에로 삐에로의 노래 삐에로 노래 삐에로 노래 삐에로 노래 뭐뭔 노래라며 땡 삐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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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증이 지방 꿈을 꿔요 오 뭐야 오 오 있어 보였다 방금 자 일론 맞춰줘야 돼 3 2 술김의 노래 술김의 노래 학김의 노래처럼 삐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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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한 거니까 조정뱅이가 형 조정뱅이가 알콜 중독이잖아 그러면 중독잖아요 중독의 노래? 저 중독은 아니에요 술독의 노래? 술독의 노래? 술독의 노래 술독의 노래 술독? 술독의 건배 어! 어! 의욕은 넘치는데 되는 게 없어요 정답! 의욕이 많은 POC 3 2 축배의 노래? 정답! 너 이거 일어서서 딱 떠올랐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욕이 넘치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축배의 노래